과학계 연구인력 특성화 대학원인 UST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. 조선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기념식에서 UST 김의원 총장은 내년 3월부터 바뀔 새 교명인 국가연구소대학교를 공개하고 10년 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겠다는 발전 계획을 선포했습니다. 지난 2003년 설립된 UST는 박사 1,430명 등 3,4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대다수가 출연연과 국가연구기관 등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.